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네 말씀 가지고 소명받은 모세라는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일에 2020년 예원교회 성결청지기들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했던 직분을 맡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전혀 생소한 직분을 맡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의심을 받았다. 불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감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서서 직분을 주셨다. 내게 현장을 주셨다. 이것에 감사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종원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의서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이 기도를 드렸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직분을 주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감사하시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 시절에 정직 직분을 연말에 받으면 연말에 받으면 딱 연추가 딱 되면 1일부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해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모자리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3일간 일하면서 검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검식기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검식도 안 하겠지만 검식기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평을 한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직분을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주신 직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고 정말 직분 감당에 대한 영적 기준을 스스로 세워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금의 유익을 위한 보금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이 보금의 유익을 바쳐야 돼요. 오늘 의료성교팀들이 왔어요. 이 의료성교팀들이 와서 이 2, 3층 우리 본나 헌나 헌나 헌금을 300구자 이상 했어요. 나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헌금들을 다 모아가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는 오직 성교하는 의료팀이지 우리가 무슨 이번에 보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전문교회로 독립시기는 한데 우리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교국 안에서 의료성교회 무슨 당도 싣고 의료성교회 어떻게 하든지 예원교회가 있는 그 성교현장의 의료성교회로 의료성교팀으로 성교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정말로 영증인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필요하고 의료성교국 안에서 의료성교하는 그런 회로 제일 많이 모여요 사실 현재 전문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그 정말로 보험에 유익이 되는 성교에 유익이 되는 그런 헌신을 하고 싶다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감쌌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막 큰 거 바라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뭔가 사람들 알리고 뭔가 뭔가 가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게 전혀 아니고 성교는 우리 성교회 매일 밤 9시 모인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거의 몇 년째 창립하고 지금까지 매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9시 모인대요. 그 전문가들이 의사 간호사 약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가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요 자존소 프라이버시 있어서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 하나 되었어요. 정말 보험 산하는 분들이구나 보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한 분들이구나 그거를 오늘 또 깨달게 됐어요. 우리는요 보험의 유익이 얼마나 되겠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요 다른 어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공동체 이런 구성원들 이들하고 사절로 하나가 돼요 원니스가 됩니다. 서로 힘으로 합쳐서 믿음에 도전해 나가고 하나의 나라 확장하는 동료가 돼요. 농구 선수 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뭡니까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농구계에서는 그냥 그냥 말로 전설이요. 전설 영역적 이정표를 세웠던 이 사람이 마이클 조던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길을 비켜준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 사람 행동했어요. 농구계의 썸이 있어요. 용감하게 행동하고 확신 가지고 그 행동하면 쫙 길이 다 열린다. 여러분이 받은 정직의 직분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응답의 통로로 변화와 성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즉위의 통로로 나에게 직분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야 합니다. 이런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할 때 하나님 마라 확장의 산 정인으로 그렇게 설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금 시켜라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하나님 모세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금 시켜라는 시대의 사명을 이제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심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떼려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원 개봉하는 성도들은 서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분을 통해서 내가 이번 내년 새해 2020년대의 멋진 내 인생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믿음 가진 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의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읽으셨습니다. 호랩산은 여러분은 신해산으로 알고 있는 산이에요. 신해산, 호랩산, 같은 산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간표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사건을 저질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40년 지났어요. 모세가 40살 때 사고를 쳤는데 지금 도망와가지고 지금 이 목동사를 한 지가 40년이냐. 지금 나에게 몇 살이냐. 80세예요. 모세는 출생 후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냐말로 왕자로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모든 문물을 다 그렇게 겸비한 왕족으로서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삶을 사시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생애가 급변하게 만드는 장면이 추력기 2장 11절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 모세가 어떤 생각했냐. 이제 내가 났어야 할 때다.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 민족 정신을 그야말로 내 삶 속에 내게 심어줬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저렇게 고생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뭘 해볼 수 있다는 의욕을 앞세웠습니다. 이 인본주의 속에 파묻혀있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이 애굽 사람을 저 죽인 이 사건이 달로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잡히면 바로 살인당하니까 정치적 상황 속에 이 모세는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 도피 생활이 40년이 흘렸어요. 40년 길지요. 이 기간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중에 하나인 시뿌라와 결혼해가지고 게르솈음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게르솈음이란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본문 1절에 나타난 모세의 삶도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참 천하의 모세가 말이요. 엄청난 공부를 하고 얼마나 유식합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장세기, 초래국기, 내외기, 민수, 신민기 오경일 모세가 섰잖아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실력을 가진 이 모세가 말이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양을 쳐. 그것도 양 친단 말이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리스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황양한 사막이에요. 거기는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사막이에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수 개월 동안 목축을 이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을 끌고 다녀야 돼요. 풀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광야 그냥 자요. 양들하고 자고 이슬 많이 자고 아침에 양들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거 양하고 같이 지내는 거 몇 달을 그렇게 다니다가 돌아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 도피 생활 이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이 있었어요. 이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무슨 말이냐 영적 훈련 기간이요. 영적 훈련 기간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시간표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합니까? 인간관계에 얼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니요. 자아가 살아서 자존심이 살아서 자기 생각이 살아서 자기 계획이 살아서 막 갈등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싸움이 오는 겁니다. 분쟁이 오는 것입니다. 딱 불편한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 빨빨리 살았어. 옛사람이 살았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냐말로 사심 동안 혈기 등등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거 깨는데 사심이 걸려요. 우리 생각할 때는 길을 볼지 몰라서 하나님은 하루가 전혀 전혀 하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를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까지 깨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빨리 깨질 수는 좋아요. 고생이 끝나는 게 빨리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돈 때문에 언제까지 질병 때문에 언제까지 인강하기 때문에 내가 갈등 속에 살아야 됩니까?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해보세요. 말씀하신다니까 너 아직 빨빨리 살았어. 더 죽어야 돼. 모든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만 한다. 이것은 광야 생활이에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 사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자신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 문자주로 말하면 자신이 있다고 느껴지는 느낌. 또 보상하니까 자기 힘을 믿는다가 자신감이에요. 내 힘을 내가 내 실력을 내가 믿는다. 자신감이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고 사느냐 나를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면 자신감이 아니에요. 주신감이에요. 주신감. 아멘. 자신감. 나라는 자에서 주님을 바꾸시라고요. 주신감으로 살아요. 주신감으로. 하나님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주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자용하신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2절 봅니다. 요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요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실 모세가 광야의 사심삶에서 자기 이름을 들은 적도 아마 굉장한 40년 됐을지도 몰라요. 누가 모세 이름 불렀겠어요? 모세야 모세 자기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자기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독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아주 독특한 광경이 나왔어요. 광야에 흔히 있는 떨기나무 떨기나무 많이 있어요.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가 뭐냐 가시나무에요. 조그만한 요만한 우리 키만한 조그만한 나문데 그런 나무들이 뚝뚝뚝 있어요. 가끔 사막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얼마나 불 잘 탑니까 바싹발란 거 그런데 불이 확 붙었는데 이게 불이 타버리면 서르르 서러져야 되는데 불이 확 타버리면 서러져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타지를 안 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안 해. 사라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드핑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본문의 이 떨기나무를 모세의 모습으로 해석했어요.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흔하고 흔한 이 가시나무 이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나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불꽃이 피어올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가시떨기 같은 나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가 있다. 2020년 청주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청주 직분을 맡아서 정말 지금 환경 내 능력 그거 보고 속으면 안 돼. 나 못해요. 못하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겁없이 대들겠어요. 그거 다 인본주의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는 드러내는 그런 것이 다 벌벌 떨어져요. 저는 못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못해요가 끝까지 못해하면 곤란해요. 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지요. 아무 힘 없지요. 가시떨기와 같은 모세에게 불꽃이 심어지게 되니까 쓰러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을 계속 붙일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단 없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영국의 전직분자 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부르신 5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벽길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메. 사라지지 않는 얼개나무 불꽃 가운데로 모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너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고대 사회의 신을 벗어라. 그 말은요. 굉장히 존경의 의미를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 그런데 여기서 존경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모세 마음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 이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이제 벗어. 신발을 벗어라. 완전히 인생을 벗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능, 과거의 나약함, 과거에 매여있는 이 모든 상처 다 벗어나라. 신발 벗어라. 다 벗어라. 이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과거의 교만했던 것, 과거의 동기, 목적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운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사람은요. 딱 만나면 다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향기가 납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게시하십니다.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은약을 내가 한 말은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한 말 다 성취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은약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영적 의미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게 한 말은 다 성취될 것이니까 믿어라.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야곱의 하나님의 힘을 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도 알지만 이 성경이 없는데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말이요. 어머니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모르는 이름을 하나님 갖다 대겠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의 야곱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모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 통해서 은약의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쫙 가문을 다 설명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모세가 알고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이러니까 가슴 속에 뭐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오늘 요하시를 받은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은약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고요. 가정에서도 보고 있고 주위에서도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은약 심은 사람들하고 다크 어른데 가족, 예수님은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은약을 심는다. 심겨진 은약은 평생 떠나지 않는다. 우리 어르신 어른들은요. 여러분 이미 자녀가 있고 이미 손주가 있는 후손대 있는 분들 이 가슴이 하늘을 가지고 하세요. 하늘을 가지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욕을 얻은 먹더라도 하세요. 심어주세요. 은약을. 이 은약 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랍논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심어주세요.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꼭 그 은약 속의 약속을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는 이해 못해도 나중에 나이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옛날에 우리 내 밑에 동생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가서 문을 열고 너 교회가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받아야지. 우리 내 밑에 동생 성격이 더러워요. 확 화를 내요. 감히 어머니인데 화를 확 내버려. 그러면 어머니가 문을 탁 닫고 가버려. 또 와서 문을 한 개 확 봐라 또 문을 탁 닫고. 내 바른비의 동생이니까 나는 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문을 탁 닫고. 확 말하면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해버려. 확 닫고 가버려. 당신이 할 말 해버려. 문을 탁 닫고 가버려. 그렇게 했는데 크니까 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욕을 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신앙에 관한해서 싸울 때 영적 싸움. 육신 싸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놓고 해야 돼요. 잠원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학교 밖 청소년. 쉽게 설명하면 학교를 다녀야 될 시기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종 어려움, 탈선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교회 밖 청소년, 은약 밖 청소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후손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 청소년.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정도 안 해요. 은약 밖 청소년. 교회는 나오는데 은약 밖 청소년 또 있다니까. 은약 없어. 은약 안에서 은약을 전달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랩런트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사 직분의 엄청난 중요한 교사들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은약적 한을 가지고 은약적 가슴을 가지고 교사들은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제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며마 부르지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속 핫족속 아무리족속 브리스족속 히비족속 여부수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비록 그야말로 낮아질 때는 낮아졌지만 80년 전 어머니 요괴배스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 은약 드디어 성취하는 시간표에 눈이 번쩍 뗐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정근이라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모세는 자신이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할 수 없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겠다. 너가 출입한 이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너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너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확실한 보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존도자 무디는 모세 생애를 삼등분해서 재미있는 정의를 열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인식했던 자기 인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I am somebody.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잘났다. 두 번째 40년은 미대한 광야에서 보냈던 시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I am nobody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마지막 40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지도자로 이 시기의 모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Body, body. 이 말은 막연한 친구를 말합니다.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막 소통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I am God. I am God, body. 하나님과 나는 막 통한 친구다. 이런 영격 소통이 사명 감당에 바탕이 되죠.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동산 한없이 거리네. 이런 장성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속삭이면서 주님과 순시로 무시로 정시로 24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약 속에 24시 무시로 정시로 호흡이 있는지 받아 찬양하면 호흡이 있는지 받아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그냥 대화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 얼굴 찾아오면서 아버지 이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답을 줄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순시로 무시로 정시로 그렇게 아버지와 이 모세가 이렇게 이런 수위된 거예요. I am God body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무 친한 친구다. 남은 40년이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의 앞에서도 봐라 기다려 봐라.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봐라. 당당하지요. 이런 소통이 사명 감당의 바탕이 돼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을 주신다. 우리 연계자 성도들 그래서 이마누엘 with oneness 이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재창조의 삶을 사시기를 전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팀 라헤이가 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과 기질. 우울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열매를 맺고 담덕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고 점액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고 다혈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체질과 모습과 상관없어요. 어떤 성격이다. 어떤 체질이다. 피가 무슨 행위다. 상관없어요. 성령 측만 받으면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끝난 거예요. 성령 측만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죽을 못 믿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절대 죽을 못 믿으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성령 측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행편,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오직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측만. 끝. 끝이. 그래도 하지 마세요. 입을 꾸며 볼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갔어요. 내 스케일을 가지고 쫑발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내 스케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사사. 하나님의 스케일을 처음 켜야 주옵사사. 우리 영경 모드생들 2019년 마지막 금요일 시간. 이 시간. 이 순간. 모든 불신앙. 예틀. 다 깨버리세요. 오직 세틀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리는 신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무한질주하는 2020년 하나의 대결점으로 축복합니다.